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3일만 참자. 아마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여당 압승론을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다양한 여론조사들은 어느 정도 선거의 향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4월 13일 조선일보의 김은중 기자는 압승론 여당 그래도 3일만 참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주 최근의 여당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김은중 기자 주장입니다. 여당 압승론이 펴지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라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출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은중 기자는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총선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아무튼 현재의 선거 전국은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당의 표정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유권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실정을 미뤄보면 얼마나 더 잘못해야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당의 독주를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선까지 야당의 의석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야당의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15일 날 수요일 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을 꼭 찾아서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 그 어느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어제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번 2020년의 4.15 총선이 1981년 10월 달에 그리스에서 실시됐던 선거하고 아주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81년도 10월에 열렸던 그리스의 선거가 이후에 그리스의 정치 지형도와 그리스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표장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호언장담처럼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기라도 하면 헌법을 고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들을 여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 정책 모든 것은 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3대 법안을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힘을 합쳐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 앞으로 만일 여당이 이번에 압승하게 되면 국회에서 일상적인 일로 자리답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의 선진화법 규정도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처리안건에 올려서 단독으로 여당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요건은 재적위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300석 가운데 180석 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첫 번째는 무소속 위원의 포섭이나 회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걸어서 일부 야당 위원들을 낙마시키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개헌선인 200석까지 확보하려는 무리수를 둘 것으로 봅니다. 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 그들의 야망은 단순히 독자적인 법안 통과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석이라도 더 여당이 의석과 야당의 의석을 좁히는 것에 야당에게 힘을 밀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당이 과반수인 150석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장직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회 내의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 밖의 국무총리 대법은 헌법재판권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회의사 일정에서 여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여당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여당이 압승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독재의 길로 달려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옳은 일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 일을 옳은 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무죄로 만들 것이고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부활시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서 여당의 독주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게 될지를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야당의 최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야당의 선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찾아서 첫 번째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나아가서 향후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독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선전을 기다리는 많은 유권자들의 귀한 한 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4월 15일 총선 투표장을 창하셔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